올해 작년, 재작년 올해서부터 해서 한 2, 3년은 진짜 죽어라 하는 해거든 그래서 있는 돈도 까먹어야 되는 형국이고 그래야 되는 거래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내년 24년도서부터는 본인이 활동하고 움직이라는 해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귀인의 발부근이 있대 주변에 귀인, 나한테 좋은 역량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기준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기운들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나랑 이것 좀 해보자, 저것 좀 해보자 나랑 뭐 좀 하자 이렇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끌어주는 형국이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고 그리고 보험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 근데 그 보험일이 안 맞는 거는 아니지만 부동산 쪽 일도 되게 잘 맞거든요 다시 나가면 그쪽 일보다 부동산 쪽 일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앞전에 그분처럼 같이 좀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일에 매달리는 것보다 두 가지 일도 같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보험 쪽의 일을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다른 사람이 또 뭐 하자, 뭐 하자 해서 뭔가의 기회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것저것 도전해봐서 잘 맞는 거 잘 찾아서 금전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내년에 이동수의 직업적으로 움직이는 원인 것 같아 근데 건강적으로 보면은 신장이 약한 건지 아니면 집안에 내려오는 유전병이 있는 건지 몸 관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 내년에 돈은 벌어도 몸으로는 조금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운전하신다면 운전도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만성적인 것처럼 고질병인 것처럼 뭔가 내려와요 그래서 신장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신장이라고 나오는데 아무튼 그쪽으로 좀 건강관리는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본인한테는 남자는 사야 복이라고 어떤 남자가 본인이 좋다고 달라든다 하더라도 진짜 나 피 빨아먹고 나 고생시키려고 그러고 내 몸뚱이 원하는 새끼들이지 본인한테 뭔가를 해주거나 이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남자 복이 없다는 자체야 결혼을 해도 일찍 끊어져야 되고 막 그래야 돼 지금 결혼하셨어? 이혼했어? 뭐 했어? 이혼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는 개새끼다 하고 생각하고 살면 돼 아시겠어? 그러니까 다 알잖아 이제 겪어봐서 돈이나 벌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되는 거지 어머니 부양 잘하고 안 그래요?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 우리 딸이 둘째 딸이 응 기가 좀 어떻게 될까? 엄마에 대해서는 다 물어봤어? 우리 엄마요? 아니 본인 기준 본인 거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 있냐고 없냐고 이제 전 다 봤잖아 뭐 예년에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응 활동하고 또 기인복도 있다고 하니까 움직이는 대로 좋은 일이 있다고 하니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좋은 점사 나왔으니까 그렇게 또 움직이면 될 것 같아 뭐 다른 거는 없죠? 근데 건강 조심하래요 돈은 어떻게 좀 내년에 좀 네 괜찮아요 금전적으로도 괜찮은데 기대했던 것만큼에 비해서는 조금은 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가지 일 말고 두 가지가 됐던 세 가지가 됐던 자꾸 누가 뭐 하자고 하면 한 번 도전은 해보라고 그리고 나랑 맞는 거를 하나를 더 찾으시면 금전적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따님 분 거를 보려면 여기 영상에 이름이 나가가지고 아 안 되고 네 뭐 저는 이제 뭐 조심해야 될 건 건강하고 남자 말고는 없어 그럼 다 지나갔네요? 다 지나갔어 힘든 거 다 끝나고 온 거야 잘 버텼어요 아 잘 버텼어요? 당연하죠 그리고 아버님이 안 좋은 거를 가지고 가셨어 아 갑자기 집안에 안 좋은 우한을 가지고 가셨다고 아버지가요? 응 그러면 저희 엄마는 괜찮으시겠어요? 엄마는 성함이 뭔데요? 서정훈 몇 년생? 사료 46년생 네 내년 아홉순에 네 올해 78세니까 그러니까 엄마 건강도 괜찮다고 나와요 엄마 건강도 괜찮다고 나와요 작년에 몇 세였어 작년 81에 가셨다고요? 80? 아버지도 뭐 오래 사셨네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셨던 것보다도 더 많이 살다 가실 것 같아 아유 그러면 좋고요 저는 이제 남자는 많이 없어요? 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독이라고 생각하고 살으라고 그냥 잠자리 파트너다 생각하고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딱 거기까지지 뭘 바라거나 막 그러면 그냥 딱 가차없이 그냥 잘라버려 아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남자가 아예 평생 연애를 못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연애를 하는 순간 착했던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해를 끼칠까 봐 남자가 들어와도 자꾸 피해만 주고 바라고 이러니까 그렇게 남자 복이 있는 건 아니야 일을 같이 할 건데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저 사람 운 자체가 좋아요 아 그래요? 네 같이 같이 운이 좋을 때 같이 묻어가면 좋죠 운 좋은 사람들끼리 그럼 지금 보험들도 같이 하고 그것도 같이 하고 원래 그렇게 할 계획이었어? 그래서 지금 일이 이제 앞으로 계속 하는데 그 일이 지금 계속 딜리돼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온 거야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아 부동산이에요 그게? 어 어 할 수 있다고 나와 아무튼 아무튼요? 괜찮아? 요번 달에는 힘들어요? 요번 달이요? 아예 그냥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? 뭐 요번 달 해도 한 22일 지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한 1월달 늦게 생각하면 어차피 그거는 돼요? 네네네 지금 일이 그게 하나가 떠지면 부동산이 지금 계속 우리 지금 계획이 그렇게 지금 둘이 있어가지고 어 앞전에 보신 분이랑 네 저분 자체가 운이 좋아요 아 괜찮아요 믿고 한번 같이 움직여 보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거 서로 지금 그거 보험일도 같이 도와주고 부동산도 지금 같이 근데 부동산 쪽으로 하면 더 되게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아 제가요? 네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해봤어요 해봤는데 전혀 저는 재작년 어차피 뭐 작년도 안 좋았고 재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운이 안 좋으니까 안 되는 거겠지 이제 새 운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뭐 다음 주 막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그냥 좀 길게 생각하면 1월달 생각하세요 아 1월달? 네 그러면 계속 일이 많이 움직여지고 네네 맞아요 아 그럼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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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